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물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노화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세포에 유전자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것에서 그 유전자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데 그게 3200개 정도 생기면 생명체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지금 연구 결과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린과 벌거숭이 두더지지는 왜 수명이 같을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벌거숭이 두더지지는 이렇게 작아요. 기린은 굉장히 크죠 여러분? 목도 길고요. 그런데 보면 벌거숭이 두더지지는 키리 몸무게가 13cm에 35g밖에 안되는데 수명이 25년이나 엄청나게 길고요. 그런데 기린은 훨씬 이거보다 큰데 벌거숭이 두더지보다 그런데도 24년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 기린과 벌거숭이 두더지지는 몸무게 차이가 23,000배나 되지만 돌연변이 발생속도가 같아서 수명이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돌연변이가 누적이 많이 될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돌연변이의 누적든 속도가 두 생명체가 비슷하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기사를 읽어볼까요? 사람은 80년 정도 살죠. 기린은 수명이 24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 강아지, 개는 한 12년 정도 살죠. 몸집이 크다고 수명이 짧은 것도 아닌다. 그러네요. 그렇죠? 기린은 24년밖에 못 사니까요. 몸무게 90톤이 넘는 북극 고래는 무려 268년을 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동물의 수명이 제각각일까? 과학자들이 유전자에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웰컴 생어 연구소에 이니고라는 박사가 네이처에다가 실었는데 논문을 실었는데 동물의 수명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얼마나 빨리 일어났냐에 달려있다. 세포에 고장이 생기면 수명이 짧아지고 천천히 고장나면 생체시켜도 느리게 흘러서 그러니까 두더지지는 작지만 그만큼 느리게 돌연변이가 누적돼가는 거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인간도 만약에 그 돌연변이가 생기는 과정을 늦추면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좀 나오네요. 인간의 수명 연구에도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평생 돌연변이 누적치가 같다고 하는 것은 생물 종류별로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연구진은 생쥐와 벌거숭이, 두더지 쥐에서 사람과 개, 고양이, 사자, 코랑이까지 포유동물 16종을 대상으로 세포에 생기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쥐는 해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800개씩 생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개는 249개 정도 생긴다. 한 3분의 1 정도 생기는 것 같네요. 사자는 160개, 인간은 47개다. 인간은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래도 개보다 오래 사는 거겠죠? 놀랍게도 동물마다 생애 마지막에 누적된 돌연변이 수는 약 3,200개로 비슷했다. 그러니까 3,200개가 마진노선인가 봐요. 3,200개가 넘으면 거의 죽음의 가능성 높아진다. 결국 차이는 속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마다 주어진 돌연변이 숫자는 같은데 발생 속도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보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계좌에 3,200만원이 있는 거예요. 돈을 조금씩 써가나가는 거죠. 돈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1년에 몇 개씩 써가는데 인간은 47만원씩 써가니까 한 80년 되면 죽는 거고 개는 249만원씩 쓰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돼서 한 12년, 13년 정도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기린과 벌거숭이 두더지 쥐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에 봤지만 그러니까 벌거숭이 두더지 쥐도 93개 정도가 되고 1년에 93만원씩 쓰고요. 기린도 기린은 99개 정도니까 비슷하죠. 오히려 벌거숭이 두더지 쥐가 더 적게 쓰네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쓰는 것이다. 그리고 또 코끼리가 암 발생이 적은 까닭이 또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노화에도 중요하다. 이 지금 돌연변이가. 그래서 몸집이 큰 동물이 암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설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쌓이면서 발생하는데 몸집이 크고 수명이 길면 세포분열도 늘어나서 그만큼 돌연변이가 생길 위험이 커진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몸집이 크니까 분열 횟수도 많을 테고. 하지만 사람끼리 비교하면 그렇지만 다른 동물을 보면 사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1977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리처드 페터 박사는 암으로 죽는 코끼리가 전체의 5%에 그친다. 굉장히 적은 거죠. 여러분. 몸무게가 코끼리의 70분의 1에 불과한 인간은 그 비율이 11에서 25%이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2배에서 5배 정도 높네요. 코끼리보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서 페터의 역설이라고 했다. 왜 그 세포수가 많은 코끼리가 더 잘거리냐. 코끼리보다 인간이 더 암에 잘거리냐. 그래서 루마니아의 바베시 볼리아이 대학교에서 오르솔리아 빈체 교수는 동물원에서 사는 동물 191종을 조사한 결과 몸집이 크고 수명이 길수록 암으로 죽는 비율이 낮았다. 의외의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결과죠. 왜 그러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웰컴생어 연구소의 알렉스 박사는 고래는 사람보다 세포가 수족에나 더 있어서 세포분열 오류로만 따지면 어른이 되기 전에 암에 걸려서 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큰 동물이 오래 산다는 점에서 느린 돌연변이의 발생 속도가 오시려 그 역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까 전에 보면 이런 400살 이상으로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상어 같은 이런 것도 엄청 오래 살잖아요. 이렇게 장수하는 동물들은 돌연변이가 생기는 그러한 빈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큰 동물이라도 돌연변이의 그게 큰 동물이지만 돌연변이의 발생 속도가 빈도가 낮기 때문에 암에 덜 걸린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있는 기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인간도 한 3200개 정도의 돌연변이를 겪으면 죽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보고 보면 과학이라는 건 참 신기하네요. 자 오늘 재미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